헝그리의 TV 어? 그러면 오늘은 저거 없어요? 지난주에는 막 저희 옷도 주시고 후드에다가, 백팩에다가 많았잖아요? 오늘도 그의 그의 버금가는 거라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죠? 버금가지는 않지만 지금 이 분위기에 맞는 아니 근데 분위기에 맞는 거는 집어치우고 집어치우고 아니 카페 와서 아니 수준은 내가 없어요 아니 무슨 물을 줘 아니 그리고 일단 저희가 스테인바이부터 따지면 굉장히 배고픈 시간이에요 그렇죠 저희 여기 3시간 전에 와있었어요 저는 진짜 3시간 굶으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드릴 미션에 성공을 하시면 원하시는 레시피를 저희가 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런 거 파고 있었다니까 여기서 못 파나? 아니 여기서 뭐 고를까? 뭐 이런 거 아 진짜 여기 있는 거 주문해도 돼요? 근데 어차피 이겨야 먹는 거잖아요 지은팀 아무것도 안 좋아 뭐 알아봐요 우린 이길 거니까 보죠 우리가 오늘 다 막 어떡해요 오늘 새벽 3시에 끝났는데 왜 이렇게 못 믿는 표정으로 잘 쳐다봐요 아닌데 이분은 좀 아신다면서요 네 지금 얘기 좀 잘해주세요 제가 같은 팀을 안 한 이유가 있는데 저는요 아름다운 거는 이지인 양이 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저는 윤마씨의 실력 윤마씨의 노하우 아니 너무 잘해요 또 윤마씨가 아름다움은 없는 거예요 저는 아름답지 내재돼있죠 아름답 눈이 흔들렸어 나 이런 모습 기분 나빠 사람이 솔직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아 그러면 매번 미션을 수행해서 이긴 팀만 먹을 거리를 주고 지는 팀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? 지는 팀은 냄새 맡아 우리 지는 팀은 물도 주지 맙시다 물 있는 것도 압수 아 다 먹었어 다 먹어야지 압수하기 전에 좋아하지마 그럼 첫 번째 미션 가죠 첫 번째 미션 먹어요 한글이의 TV